오늘은 신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는 봄의 전령사 개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나리는 영춘화하고 서로 비슷하지만 약효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비교를 잘해서 약재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나리는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성화이고 열매는 9에서 11월에 달리는데 식물체중 약효가 제일 강합니다. 개나리는 쓰고 약간 매우면서 서늘한 편으로 별다른 독성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신장 소장에 들어가는데 옛고서의 12경착약 중에 필이 없어서는 안대략으로 상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개나리 추출액은 종양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육종암세포에 대해 항종양 활성이 강하였고 백혈구와 복막분비세포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고형암과 백혈병 치료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어 항암치료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지와 폐포조직에 발생하는 폐농종과 폐결액 폐암 등을 치료하는 데 훌륭한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폐렴과 피고름이 생기는 폐농종 환자 25명에게 개나리 추출물을 주사액으로 제조해서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치가 14명이었고 호전이 10명 하지만 단 1명은 사망으로 나와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8명은 12일 동안 치료해서 열이 내렸으며 기관적주는 평균 26회 가장 많은 경우는 50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렴과 폐가 상하여 기침을 하며 피를 뱉어내는 병증인 폐상의 혈에도 효과가 있어 개나리가 폐질환에 매우 유익한 약재임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신염 환자 8명에게 개나리 열매 육돈을 물에 넣고 약 1불에서 150ml가 될 때까지 다려 3회로 나누어 식전에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5에서 11연속 복용시키고 매운 것과 소금은 가급적 복용을 금하게 했습니다. 이 결과 6명은 부종이 모두 없어졌고 2명은 뚜렷하게 호전을 보여 8명 모두에게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혈압도 8명 모두에게 현저히 내렸으며 소변검사에서는 6명이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차츰 호전이 되었고 이 중에는 만성사구체신염과 신우신염, 요독증 신장결핵, 소변불통 등의 환자들의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장질환이 모두 치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급성신염환자 8명은 치료전부터 모두 부종이 있었고 혈압이 평균 140에서 200, 이완기 혈압은 96에서 100mmhg였습니다. 또한 소검사에서는 단백질과 과립관형 및 적혈구과 백혈구 등이 있었으나 혈압과 단백류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밖의 경희대학교에서는 항진균활성에 대한 유효성이 밝혀져서 인체진균과 세균의 활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열매 및 전초에서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뇌인지장애를 치료하는데 그 효과는 항산화 특성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나리를 잘 활용하면 치매와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을 미연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나리는 잎과 꽃 열매 뿌리의 모든 부위를 약재로 사용하고 봄에는 주로 꽃을 채취해서 차로 꾸준히 음영하면 됩니다. 열매와 뿌리는 보통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꽃은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데친 다음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꽃과 잎은 차로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산재로 만들었으며 꽃차는 인유작용이 강하니 너무 밤늦게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줄기와 열매는 12g에 대출을 첨가하여 물 1리터를 붓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 식사 후 복용하면 됩니다. 개나리는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지만 건강상태 및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장기복룡은 식욕을 저하시키니 2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개나리 연교에는 씨가 들어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